안녕하세요. 이오근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,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. 메이저님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.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효자 종목은 세 부분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. 어떤 기업인가요?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종목인데요. 첫 번째 종목, 대웅제약.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대웅제약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회사는 주력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팩스쿠르라든가 엠블록, 나보타. 이쪽이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한올바이오, 한 31.7% 갖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임상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3분기 정도 결과가 또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.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엠블로, 혈당 강화, 당뇨 관련 부분인데요.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글로벌 제약사 대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흐름도 나왔고요. 이제는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그런데 대웅제약이 경쟁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.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? 지금 대웅제약이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급등하는 거고 소송에서 결과가 나쁘면 하락하는 거고 그 부분이 지금 대웅제약이 저평가되어 있는, 할인되어 있는 요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소송이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서 당장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결과가 최악이 나왔을 때도 일단 미국 쪽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판매됐던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타격이 없을 걸로 보여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짧게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대웅제약의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. 네,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던 소송 때문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인데 어제 당뇨 관련 엠블로가 혈당 강화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박스권에서 이제는 조금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.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12만 1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, 손절가는 11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효자 종목은 대웅제약이었습니다. 이어서 지난 효자 종목 리뷰가 있는데요. 3월 13일에 매수한 동원시스템즈가요. 일주일도 안 돼서 단 5거래일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11%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전일의 꼬리를 조금 달았는데요. 더 지켜볼까요? 네, 이 종목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전에 이전에는 이제 참치캔, 참치캔을 만들다가 이제 배터리 캔으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이제 식품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주문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배터리 캔 쪽으로 바뀌니까 이 종목이 2차 전지로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확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, 이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양산이 이제 시작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속단하기보다는 올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 1년 내내 동원 시스템즈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캔의 원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한 14% 정도 올랐지만, 11%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조금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한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목표가는 뭐 지금보다 한 20% 정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동원 시스템즈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3월 14일에 매수한 삼성물산은요. 손절 터치를 했습니다.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삼성물산은 뭐 저가 매수 기회로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저거 질문을 하셨잖아요. 그 주총, 그 결과 뭐 어떻게 나올 건가.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는 좀 주총 결과가 좀 좋게 나올 거라고 봤어요. 왜냐하면 요즘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의 스토어드십, 그러니까 이제 주주 이익을 대면한다.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총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연기금이 약간 이제 삼성물산 쪽 편을 들면서 그게 약간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경제부총리께서 또 뭐 그 밸류업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이쪽은 이제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 급락에 따른 실망 매물, 소화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. 이게 이제 소화가 되면 또 다시 한 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매수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리뷰까지 마쳐봤고요. 계속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.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효자 종목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? 점수를 보면은 세부분 이번에도 다 좋은데 추세가 유독 좋은 기업이네요. 어떤 기업이죠?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는데 세경 하이테크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달에 효자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많이 안겨준 기업인데요. 이번에도 가지고 오셨네요. 네,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룰상 한 달 단위로 끊어야 돼가지고 테크윙이라든가 가운치스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한 달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매달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세경 하이테크도 지난달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계속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.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이 회사는 스마트폰 기능성 필름 전문 업체고요. 최근에 중국 쪽이 상당히 호조를 보여주면서 매출도 좀 다변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미래의 먹거리로는 태블릿 PC, 그다음에 이차전지 이런 쪽도 또 이 회사에 또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 같아서 단기, 중장기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근데 매니저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좀 안 팔리면 좀 부정적이죠. 근데 반면에 태블릿 PC가 좀 안 팔리긴 하는데 지금 반면에 갤럭시 X24가 좀 잘 팔리고 있고요. 지금 폴더블 쪽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종목은 파이넨테, KH파테 이쪽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죠. 근데 세경 하이테크는 전체 스마트폰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른 쪽이 또 많이 팔리면 그게 상세가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중국 쪽이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파이넨텍이라든가 KH파테크하고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블릿 PC 쪽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폴더버리 부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세경 하이테크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런 거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소개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무상향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도 조금 올라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이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가늘고 길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해보았고요. 오늘 이 종목은 추경 매수보다는 지금 이 기업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9,200원, 목표가는 12,000원, 손절가는 8,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효자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. 내일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오늘도 레츠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